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6페이지 급수슬비 보도록 합니다 자 급수슬비의 종합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아두십시오 먼저 먹는 물의 수질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 그래서 탁도는 1NTU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수돗물은 얼마다? 0.5가 됩니다 수돗물의 탁도는 0.5NTU 단위가 됩니다 NTU라는 것은 비탁계로 물의 흐린 정도를 측정한 단위가 NTU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색도는 5도가 됩니다 그리고 경도는 천이죠 그런데 수돗물은 300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밀리그람 퍼리터가 PPM 단위라고 했습니다 같은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수소이용농도 pH는 5.8에서 8.5로 보는데 주의할 것은 샘물이나 먹는 공동시설물의 경우는 폐하 4.5에서 9.5가 됩니다 옛날에 pH가 나올 당시는 예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외 조건이 생겼다는 것을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돗물의 pH는 얼마다? 폐하 pH 5.8에서 8.5라는 거예요 그러면 샘물이나 먹는 샘물 있죠? 먹는 공동시설물의 물 이거 빼고는 얼마다? 5.8에서 8.5고 그 세 가지 물만 폐하 4.5에서 9.5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발 잔유물은 500입니다 염소이온이 250 그리고 세제는 0.5입니다 감안간산칼륨 소비량은 10입니다 감안간산칼륨이 하학적 산소요구량 COD를 측정할 때 산하제로 투입하는 것이 감안간산칼륨입니다 그래서 10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극도기의 0.001이 됩니다 페놀하고 같습니다 페놀하고 같다 그리고 피로급수압류 오래 알아두라겠습니다 피로급수압력 세정밸브는 0.1MPa 100kPa 올해 1kPa 잘 기억해놓지 1MPa은 1000kP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명기나 욕조 또는 싱크용 가정이죠 이거는 0.05MPa 55kPa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가 0.07MPa 70kPa 샤워기가 압력식이나 온도감지식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얼마다? 0.13MPa 130kPa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급수관 강경결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급수부하 단위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기구관 연결관의 강경결정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정밸브식 대변기를 썼다 이거입니다 그러면 세정밸브식 대변기일 때 연결관은 얼마가 돼? 급수관은? 25mm가 돼야 되죠? 25mm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강균동표에 있고 그다음에 마찰지항선도가 유량선도죠 그래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3번하고 4번만 언급을 한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강균동표하고 마찰지항선도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수지로염 방지를 위해서 수조의 급수 유입과 유출구는 가나 멀게 또는 길게 해서 정체에 따른 수지로염을 방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컨렉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배관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5번 단수발생시 일시적인 부합으로 인해서 배수의 육류가 발생하고 토수구에 공간을 두거나 아니면 베큐브레이크를 쓰죠 그래서 이제 베큐브레이크 또는 뭐라고 한다 진공방지기 정확히 쓰는 연습해놓으세요 이 차이도 낼 수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급수배관 유의사항에 보시면 먼저 1번에 옥상탱크시 급수배관은 바로 하향급수배관법이죠 그래서 행주주관은 선하향 선하향을 뭐라고 한다? 선하향구배를 앞내림구배라고 하는 게 무슨 내림? 앞내림구배 앞내림구배로 하향귤기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하향귤기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보시면 각층의 행주관은 선상향구배가 됩니다 선상향구배 그래서 선상향구배가 뭐다? 앞올림구배에 해당이 됩니다 앞올림구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공기빼기밸브는 굴곡배관이나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주는 굴곡배관이나 디귿자 배관에 설치하는 게 뭐다? 공기빼기밸브입니다 그래서 3번하고 헷갈리면 안됩니다 그래서 숙격작용방지대책으로 공기실 에어참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하고 혼돈이 없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격작용방지대책으로 간격은 어떻게? 크게 해주시고 유속은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굴곡배관은 역제해주고 그리고 수압은 어떻게? 적게 해야 돼? 수압은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기실 에어참버 항상 기억해놓으십시오 그리고 급수배관에 바닥별 간통하는 부위에 설치하는 것은 뭐다? 슬리버입니다 슬리버 그래서 여기서는 공기빼기밸브하고 공기실 슬리버 정확히 구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관공사 후에 피복공사하기 전에 수압시험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7페이지 급탕슬리비 자 급탕은 앞전에는 작년 시험의 경우는 급탕 배관 쪽을 종합문제로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올해는 한 문제는 급탕슬리비 전반적인 종합문제가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탕슬리비 쪽에서 먼저 1번에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뭐다? 비열이라고 하고 물의 비열은 약 4.2kJ per kgk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급탕하게 사용하는 물은 경도가 높은 물을 쓰면 안되겠죠? 경수를 쓰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쓴다? 연수를 쓰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급탕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가 표준 온도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호텔 1인 1일단 급탕량은 75에서 150리터로 설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탕순환 펌프는 원심 펌프를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스텟에서마다 자동 온도 조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서머스텟이 자동 온도 조절기로서 얘는 어디에 설치한다? 자, 저탕형 탕비기하고 저탕형 탕비기 쪽하고 간접 가열식 있죠? 간접 가열식에서 뭐가 필요하다? 서머스텟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합니다 쉽게 저탕조에서 데우는 방식들은 자동 온도 조절기인 서머스텟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준비하시고 자, 우리 시험에 냈습니다 그럼 2차 시험에 쓰는 거 낼 수 있다? 서머스텟 이렇게 잘 써야 돼요 쓰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설명해 줄게 나중에 쓰는 생각이 난다니까 근데 이 서가 아니고 어떻게 서를 쓰고 시작한다? 이렇게 쓰고 서시할 때 이걸 쓰고 시작 이래 써놓고 뭐더라? 이러면서 쓰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앞전에 방섭청을 못 써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방섭청 또는 방섭막이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래 어쩌다 생각하니까 방자만 생각났대 그리고 나서 뒤에 청을 생각했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숫자를 적었을 때 방수청 이렇게 적으셨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더래 써놓고 하니까 그 전에 잘 생각나다가 막상 써놓고 하니까 생각 안 해 이것도 쓰기 쉬울 거 같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서머스텟 자, 그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앙식급탄법은 중앙식 아, 이거 뭡니까? 서머스텟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중앙식급탄법은 제가 오타쳤습니다 곤치세요? 서머스텟 맞죠? 제가 이걸 잘못 썼던가? 서머스텟인가? 그 발음이 맞아요? 네, 관계없어요? 아, 발음이 그래야 됩니까? 아, 아, 혹시 서머스텟을 써도 되고 서머스텟을 써도 됩니까? 아, 그럼 관계없는 거구나 이래서나 저래서나 관계없구나 자, 보시고 중앙식급탄법은 한 급탕장치를 설치해서 배관에 의해서 공급해주는 게 중앙식급탄법입니다 그래서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고려해서 총연량은 작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꼭 체크해서 배관 도중에 열손식이 있고 시공 후 기구 정서에 대한 배관 변경 공사가 어렵다는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직접가열식은 온수보일러에서 물을 직접가열하는 것이 직접가열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자, 여러분도 이거죠 직접가열식의 경우는 팽창땡크의 물이 자, 팽창땡크의 물이 어디를 통해서 급수관을 타고 어디로 들어온다 하겠어요? 온수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온수보일러에 그럼 온수보일러에 자, 이거죠 우리가 물을 사용한 만큼 새로운 물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급수관이 있는 거예요 급수관을 통해서 물이 공급돼서 여기서 데웁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가 직접 가열하니까 여기에 뭐가 낀다? 스케일이 생긴다 그죠? 스케일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전열로 떨어지니까 보일러 수명은 길다, 짧다? 짧아요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공급압력을 유지하는 게 팽창땡크의 압력으로 공급압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팽창땡크가 자, 쉽게 고층에 공급하기 때문에 팽창땡크에서 많은 압력을 가야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규모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는 대규모의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접가열식은 저탕조 내의 가열코일을 설치해서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서 왜 글씨가 작아졌나? 수정한다고 자, 그래서 이 저탕조 내의 가열코일을 설치해서 전기를 보내서 데우는 방식이 간접가열식입니다 그래서 이 간접가열식의 경우는 자, 얘는 저탕조에 뭐가 스케일이 생기고 보일러에는 스케일이 발생한다 한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가열식이 대규모 건축물에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일러가 저압을 받습니다 고압을 받지 않는 것이 간접가열식이 됩니다 그리고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규모 건축물은 그래서 무슨 방식을 쓴다? 간접가열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는 자,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하열해서 데우는 방식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겠죠 그래서 온도는 60에서 70도씨 온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가 있다 없다?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끓는점에 가까운 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을 이는 벤츄리관에서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일럿프레임이 자동점화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팽창땡크나 팽창관을 설치한다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자, 이 뭐가 됩니까? 탕비기 역할도 하지만 저탕조 온수를 저장하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얘는 취할 것이 바로 열 뭐가 됩니까? 열 손실이 어떻게? 큽니다 비교적 많아요 그리고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탕형 탕비기는 아까 뭘 설치해야 된다? 서머 스텟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머 스텟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수 혼합식 탕비기 기수 혼합식 탕비기는 자, 전기를 물속에 불어넣어서 데우는 병기로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뭐다? 스팀, 사일렌스 꼭 알아두세요 스팀, 사일렌스 하고 그 다음에 열혈이 몇 프로다? 100% 단체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계산식에서 2번에 순환수량 해두시고 아까 했었죠? 순환수량 그리고 4번에 보면 뭐다? 소요전력량 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소요전력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소요전력량은 소요전력량 소요전력량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뭐다? 온도 차이를 하셔가지고 온도 차이를 해서 뭘로 하는다? 3600 곱하기 효율 자, 3600은 뭐 때문에 한다? 그래서 위에가 비열이죠 그런데 비열인데 이게 키로줄인데 소요전력량 몇 키로와드입니까? 뭐였죠? 몇 키로와드입니까? 그럼 키로와드로 한산하기 위해서 1키로와드가 얼마? 3600키로줄이니까 3600으로 나눈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번은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잠열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그 잠열은 2257이나 58로 나누어 이렇게 했죠 2258 그래서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서 소요전기량 소요전기량 구하는 거 나오면 2258로 나오면 된다 그런데 얘는 효율이 없는 이유는 저것 때문이라고 했죠 얘는 효율이 몇 프로? 100%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38, 129번 급탕배관 쪽 보도록 합니다 급탕배관이 올해도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잘 보시는데 단관식하고 순환식 복관식이 있죠 공급간만 있는 단관식 그래서 이건 배관 길이가 짧은 소규모 건물에 쓰는 방식이고 순환식 복관식이 공급간도 있고 순환간 리튼간 복기간이 있다 한 단관 있는 것이 순환식 복관식입니다 복관이 대규모 건물은 배관 길이가 길면요 무조건 복관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얘는 뭐가 됩니까 빨리 뜨거운 물이 나오죠 그래서 모르면 뭐 기억한다 해전 초밥집 기억하라 겠죠 무슨 집 해전 초밥집 해전 초밥집 뭐라 계세요 해전 초밥집 순환을 하잖아 뜨거운 물을 계속 돌리는데 내가 뺏어는 거야 해전 초밥집 해도 가서 의자 앉아 초밥아 입에 들어오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겠죠 손으로 들어서 갖다 먹어야 되죠 그것만큼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빨리 뜨거운 물이 나온 게 복관식 이랬겠죠 그런데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은 온수를 갖다 먹어야 순환을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방식을 세요 그럼 역한수 배관은 리턴간의 길이 거의 같게 처리해줘요 해로 길이를 거의 같게 처리해줘서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시설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짧아진다 일반 복관식보다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증가되는 방식이다 측면 기억해두시고 그다음에 2번 급탕배관 시공상 주의상에서 나오죠 2번에 급수암보다 큰 치수 쓰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탄간하고 급탕간하고 비금 당연히 누가 커야 돼요 급탕간이 커야죠 맞죠 뜨거운 물 공급해주면 사용한 만큼 안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배관 구배에서는 니언체까지고 상향 공급식일 때는 급탕수평주관은 선상향 아볼린 구배합니다 그리고 반탕수평주관은 뭐다 선하향구배 안내린 구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굴곡배관이나 디귿자 배관되면 뭐 설치한다 공기 빼기별 설치해 공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신축이엄하고 자 그 7번에 팽창땡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6번에 배관의 신축이엄 자 물의 온도에 의해서 배관의 신축 길이의 팽창에 대해서는 뭐라 신축이엄세로 흡수하는 거고 그런데 7번에 팽창땡크는 뭐가 됩니까 물의 최적 부피 아닙니까 물의 최적 팽창에 대해서죠 물의 팽창 아닙니까 최적 팽창을 갖다가 흡수해 주는 것이 무엇이다 팽창땡크 팽창가 아니고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바꾸면 안 됩니다 물의 팽창에 대한 최적 팽창에 대한 것을 흡수하는 게 뭐다 팽창 팽창땡크의 역할이 됩니다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신축이엄세 종류는 외우십시오 슬리브형 펠로증 신축이엄세 신축 곶가니 루프형 스위블조인트 볼조인트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특히 신축이엄세 강간은 30이고 본간은 20m마다 설치해 주면 됩니다 특히 스위블조인트 스위블이엄세 두 개 이상 일부를 이용하여 신축을 흡수하는 거죠 방열기 주의배관이니까 니은이 의미하는 것이 난방배관이죠 맞죠 방열기 주의배관이니까 난방배관 쪽입니다 난방배관 쪽에 사용하는 신축이엄세가 됩니다 그리고 신축곶가는 과배관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슬리브형이나 벨로증하고 스위블조인트 이 세 가지죠 얘는 저압에 쓰는 거예요 저압에 슬리브형하고 벨로증하고 스위블조인트 있죠 이것은 이 세 가지는 고압배관 쪽에 못 씁니다 얘는 저압배관 쪽에 쓰는 겁니다 저압쪽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자 8번의 팽창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 저겁니다 디귿의 급탕 수직간을 연장해서 팽창간을 합니다 그러면 강경축소 없습니다 그대로 연장해서 급탕 수직주간을 그대로 연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리얼에 팽창간 도중에 절대로 벨부를 설치했으면 된다 아니다 안됩니다 그리고 10번에 간내 유속을 너무 빠르면 습격작용이 생겨요 2m 세크초당 이하로 설계해 주시고 그 다음 11번 간내 신축을 고려해서 건물에 뭐다 벽 한 통 배관에 뭘 설치한다 슬리버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39페이지 배수 설비 쪽에서 1번 수세기 세명기 그리고 주방 싱크 등에는 간접 배수간을 두지 않는다 자 그럼 얘들은 무슨 배수한다 직접 배수예요 직접 배수하는 거죠 직접 배수하고 간접 배수의 차이점이 그렇겠죠 직접 배수는 배수간에 직접 연결을 하는 거고 간접 배수간은 간접 배수는 배수간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 게 간접 배수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죠 세명기나 청소용 신고 이거는 뭐다 배관에 직접 연결하죠 직접 배수 간접 배수간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일반 배수간에서 1번 기구와 배수는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하면 물 안 세고 공기 안 세야지 그리고 고운 배수 45 미만으로 냉각군에 배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배수간의 수직간 및 수평간 모두 배수의 흐름 방향으로 간지름을 축소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축소하지 않는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것 자 이겁니다 기구 배수간이 있죠 기구 배수간에다가 이리 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배수 뭐다 수평지간 그리고 배수 수직 수직간 그리고 배수수평주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경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져야 돼요 간경은 이렇게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배수수직간은 어느 중에서 최하부에 가장 큰 배수 부하단위가 부담하는 부분의 간지름과 동일 간지름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변기가 수직간지름이 되는 거예요 대변기 간지름이 뭐가 된다 수직간 간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6번에 배수지간 배수지간 등이 합류하는 경우 반드시 45번의 예각체까지 그 밑동그라미 딱 반드시 45번의 예각으로 한다 왜 그런가 하면 5배수는 T나 크로스 써면 안 된다 겠죠 뭐 가지고 한다 Y강 가지고 해요 Y강 가지고 하기 때문에 45대 이내 뭐다 예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평기울기로 합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의 이중트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수수평주간 또는 수평지간에 T형 이염새나 ST형 이염새나 크로스 쉽게 이거 쓰지 이거 쓰면 안 된다 이거야 T 크로스 종류 T나 크로스 종류 쓰지 말아라 이거야 우리가 이거는 급수나 급탕이나 난방이나 이런 찌꺼기가 없는 물에는 T나 크로스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5배수는 뭘 써야 된다 Y를 써야 된다 이걸 항상 알아두시면 돼 5배수 쪽은 뭘 쓴다 Y강을 써야 됩니다 Y 자 그리고 10번에 배수계통 배관 중간에는 유연이나 간프렌지 사용하면 안 돼 배수 쪽은 그럼 다른 데는 유연이나 간프렌지를 사용해요 뭐 다른 데 급수라든지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배수 쪽은 사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수수직간 배수 연결하면 안 돼요 이쪽은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고 각계나 개별로 쓰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트랩에서 트랩의 설치 목적은 뭐 배수관 속에 악취나 유도가스 벌레 실내침도 방지할 목적 트랩을 설치하는데 이때 봉수기피는 트랩의 구경에 관계없이 얼마다 50에서 100미리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은 2번 5번을 잘 봐둬라 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며 자기세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 의해서 봉술형사는 구조가 되었으면 된다 아닐까 아닐 겁니다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청물수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배수에 영향을 주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청소구 클린아웃 에서 보시면 배수수평간이 긴 경우 배수간의 간지름에 100미리 이할 때는 15미라고 100미리 넘을 때가 30미라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5도 넘는 자 이겁니다 시방서상은 45도 넘는 이라 되어 있고요 설계 기준에는 45도 이상 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는 넘는 이고 하나는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45도 만 개념은 정확히 알면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청소구는 배수 흐름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이겁니다 이렇게 흘러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 가게 되면 여기 청소구를 물이 이렇게 흘러 왔다는 거예요 흐름방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 청소구 열 때 흐름방향과 어떻게 반대방향 이렇게 열도록 하라 이게 이렇게 청소구 열도록 하라 이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흐름방향으로 하면 안되고 반대 반대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청소구 배관지 100m 이하 인 경우는 배수관지 동일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75m 였다 그럼 얼마 75m 로 하라 50m 50m 하고 그런데 100m 초과하는 경우 설계기준 125m 해놨어요 100m 초 가 되는 간이 100m 다음에 125m 거든 그래서 설계기준 정확히 125m 써놓은 거고 그러면 초과하는 경우는 100m 로 해주라 그러면 간경이 100m 보다 큰 125m 150m 이런 거 아닐 때는 그 간경만큼 할 필요가 없다 얼마 하면 되면 된다 100m 만 충분히 찌꺼기 제가 할 수 있으니까 100m 로 하라 이거야 그리고 넘겨서 40배지 통기간의 종류 개념이 나옵니다 각계 통기간을 1번 해놨죠 뒤에 개별 통기간이라고 합니다 각계 통기간이 개별 통기간 자 이거는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통기간 하나씩 접속해준게 무슨 통기간 각계 통기간 이래 자 배수 수평 지간이 있습니다 지간이 있고 배수 수직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기 수직간이 있습니다 통기 수직간이 있을 때 자 이거죠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하나씩 설치해주면 이것이 무엇이다 각계 통기간이 됩니다 각계 통기간 개념이 하나씩 그런데 가장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든다 그리고 개별 통기간은 트랩웨어에서 강기 두 배 이상 떨어지면서 분기하라 자 그러면 크게 그려보시면 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별 통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피트랩을 해서 개별 통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면 여기에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접속해 주는 통기간을 공기공급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안에 고인물이 뭐랄까요 봉수 봉수가 있을 때 여기를 디퍼라 캣죠 디퍼보다 낮아지면 봉수가 파괴된다 캣죠 여기가 웨어 웨어 언덕 넘어가야 되죠 물이 언덕 넘어서 여기에서 웨어에서 최소한 강경이 몇 배 두 배 떨어진 위치 여기에서 분기하라 이게 이 위치가 강경이 몇 배 떨어지라 두 배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하라 이 뜻입니다 몇 배 두 배 강경이 그래서 이렇게 통기 수직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루프 통기관 해로 한상 통기관 루프 해로 통기관 이거 했습니다 기구가 이렇게 있을 때 루프 통기관 어디에다 조선한다 수직간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 기구라 했겠죠 수직간에서 멀리 있는 걸 뭐다 상류 얘가 최상류 기구가 되고 얘가 최하류 기구가 되는 거예요 최하류 기구가 됩니다 그럼 이때 통기관을 접속해 최상류 기구 쪽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면 이것이 뭐다 해로 루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하다 기억해놨죠 최대 여덟 개까지 기구를 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변기는 세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 점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 자 리얼의 배수수평지간의 통기관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비읍 보시면 해로통기관 간경은 배수수평지간과 자 기억하세요 배수 뭐하고 수평지간하고 이거하고 통기 수직간 중에 무슨 쪽 작은 쪽 간경의 하프 2분의 1 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의 도피통기관은 루프 해로통기 통기능률 촉전하게 해서 자 보통 도피통기관은 대변기가 4개 이상이면 뭘 설치해준다 도피통기관을 설치해줘야 돼요 치하류기구 쪽에 자 여기 바로 무슨 통기관이다 도피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로루프 통기시 통기눈을 촉전 목적 치하류기구의 하류척에 접속해서 통기눈을 도피통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습식은 항상 기억하기 뭐가 나야 된다 통기와 배수를 겸해야 돼요 자 이 개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 기구가 이렇게 있는데 최상류기구 쪽에 통기관을 이렇게 접속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사실 무슨 통기관 해로 루프예요 여기 해로루프 통기관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습식이다 요 부분이 배수도 되고 뭐도 된다 통기도 된다 두 개의 겸한 거예요 그러면 세명기에서 물을 안 내리면 통기구 세명기에서 물을 내면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섭식 그래서 명심하세요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통기와 배수 역할을 겸하면 그때는 뭐다 섭식이고 만약에 그냥 최상류기구 여러 기구를 담당한다 그럼 뭐다 해로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정통기관은 신정통기관은 간 그 해놨죠 간지름 축소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간지름은 배수수직관 그대로 연장해요 배수수직관 간지름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합은 배수수직관하고 통기수직관을 연결해준 게 무슨 통기관 결합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결합통기관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온 배수수지관에 배수수지관에 접속하는 곳에 아래에 전부터 자 이겁니다 여기 여기 배수수평지관이잖아요 여기 배수수직관이고 아래 여기에서 Y형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라 하단은 이 밑에 상단은 0.8매 이상 여기 통기수직관이고 여기 배수수직관이고 여기 이렇게 이게 Y관 가지고 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통기관이다 결합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결합통기관은 명심하세요 배수수직관하고 뭐다 통기수직관 연결해준 거야 제발 배수수평지관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구분 자 그래서 결합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뭐였다 배수수직관의 통기를 원활하게 해서 공급해주는 게 뭐다 결합이잖아요 어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배관설계 및 시공상 주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2번에 통기수직관 화분은 가장 낮은 위치에 배수수평지관 보다 낮은 위치에 45도 와이언간을 사용해서 배수수직관에 연결하라 그래서 요거 서로 연결해주라 자 그리고 저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간접배수통기관 단독으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이걸 명심 잡으세요 항상 뭘 기억하라 여기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고 각계나 단독으로 쓴다 개별로 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오수처리설비 작년에는 BOD 제거율 개념이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2번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1번 BOD 제거율이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BOD 제거율입니다 그리고 얘는 단위를 뭘 쓴다 켰세요 PPM 쓰면 안 돼요 % 백분율이요 제발 백만분율 나오면 안 돼요 BOD 제거율은 % 기억하자 % 생각하자 % % 제발 백만분율 하면 안 됩니다 PPM 그리고 용어는 합류식 하수갈로 하고 분류식 하수갈로 가 나옵니다 그러면 합류식 하수갈로 는 합류식 하수갈로 오수하고 우수 빗물을 함께 흐르도록 하마다 합류식 하수갈로 구분해서 하도록 하면 분류식 하수갈로 가 됩니다 그래서 분류식 하수갈로 따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수처리구역은 어디에는 저걸 설치한다 합류식 하수갈로 설치된 지역은 정하조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하조 설치 대상이 하수처리구역 밖은 1일 5성량 2입방 이하가 되고 하수처리구역 밖은 분류식 하수갈로 가 설치 안되죠 그래서 2번은 어느 지역이다 합류식 하수갈로 가 설치되죠 여기는 정하조 설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수정하 처리 방식은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잘 공부하세요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구분하십시오 하나만 정확히 알아야 된다 겠죠 그러면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패땡크하고 무슨 탱크 이모퍼 탱크가 들어가면 탱크가 들어가면 현기성 처리 나머지는 무슨 처리 호기성 처리 방식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기성 처리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기성 처리는 폭기나 살수 이런 걸 하면서 기술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처리 시간이 빠르다 호기성 처리가 처리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장한 공간이 적어도 되죠 그런데 일반적인 현기성 처리는 적읍니다 얘는 처리 공간이 많아야 된다 처리 시간이 길다 보니까 처리 공간이 많아야 되는 것이 현기성 처리다 그런데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생육하는 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필요 있다 없다 없는 방식이 현기성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산소 공급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악취가 발생한다 현기성 처리가 악취가 생깁니다 악취가 생기는 이유는 분해 산물로 부패땡크 방식 이런 현기성 처리는 저겁니다 암모니아하고 유화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악취가 생깁니다 그러면 현기성 처리는 도심지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방식이다 이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해놓으십시오 그리고 물리적 처리 방법은 스크린 침전 교반 여가가 있는데 이 중에 스크린이 일종의 여가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부유물주 제거하는 정화전 처리 방법에 해당되는 게 스크린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린이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 이라고 했죠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인 곳이 어디다 스크린 부분이 된다 켜습니다 기억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침전 및 소화실 부패실의 구조 및 기억해놨죠 2실 이상 4실 이하로 구분해서 직렬 꼭 체크하세 직렬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총 유형이 1.5 입방메다 이상으로 하되 처리 대상에 5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5명당 얼마당 0.5 이상을 가산하라 다만 처리 대상에 3명 이하일 때는 1제곱메다 이상으로 해주면 된다 1입방메다 이상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사실 1.5 플러스 n5 마이너스 5에다 곱하기 0.01 하자는 거거든요 식이 정하주 용량이 부패실 용량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인원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 300명이 주어졌다 그러면 소수점 하나 찍고 플러스 1 이거 0.1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 31입방메다가 부패실 용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최종시대 뭐다 여가장치 여가조두라 이겁니다 여가장치 설치해서 그 장치 아래에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가 된다 상향여가가 되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5분의 생물학적 산소양은 50분의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보답 42페이지 가스 설비 작년에도 종합조로 냈죠 가스 배관이나 가스 계량기 종합으로 냈는데 올해는 압력도 봐두세요 고압 중압 지압 조건이 안주어지면 0.1 메가파스 이상에서 1메가파스 중압이죠 그런데 지압은 0.1 메가미만이 될 거고 고압은 1메가파스 고압이라고 하는데 옆에 조건이 주어지면 달라진다 즈압은 기화되고 액화가스 기화되고 다른 물질이 혼합되어 0.01 메가파스 미만이 되고 중압은 0.01 메가파스 이상에서 0.2 메가 미만이 돼요 그런데 우에 봅니다 다만 액체 상태로 고압으로 봐줍니다 왜 그런가 4번 보시면 액화가스 상령의 온도나 또는 섭씨 35도에서 0.2 메가파스 이상을 액화가스라 했거든 그러면 중압에서 조건 주어지면 0.01 에서 0.2 메가파스 미만 까지를 압력이 그래서 액화가스 0.2 메가파스 이상이 되니까 얘는 뭐가 된다 고압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 정확히 해놓으세요 자 그리고 가스 배관 설치 주의상 매설 깊이는 최소가 60cm 0.6m 이상 해주시고 그런데 차량 통행하는 폭 8m 이상 도로나 철도 부진 얼마다 121.2m 이상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유량포기는 도시가스가 최적거래고 액과 석유가스는 kg per hour 됩니다 그리고 배관의 지지는 파이 13 미만일 때는 1m 파이 13 이상에서 자 우리가 파이 33 미만은 얼마 2m 하고 파이 33 이상일 때 3m 개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관 이음매하고 용접이음매 제하고 용접이음매는 누술염매가 없으니까 용접이음매 제하고 자 왜 놨죠 우리가 알아 두실까 이거 그래서 그거 배관 전기 계량기나 전기 개폐 6개 장 개가 들어가면 그리고 전기 점력이 점수 접속기는 얼마 30 이 됩니다 절연전선관은 10cm 절연조차 안연전선하고 달연조차의 꿀뚝은 15cm 이상 유격시킵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봐두시고 5번 표면색상은 보통 지상은 항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런데 항색띠를 이중으로 표시하면 예외라 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저합기준 잘 봐두세요 저 아니 말을 잘못했다 지하 매립 지하 매립을 할 때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저 지하 매립을 우리가 할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매립은 저합일 때는 뭐가 된다 항색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중압이상은 뭘로 본다 붉은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면색상은 그래서 항색으로 하고 기본 꼭 알아두십시오 답을 한번 유도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8번 가스 계량기는 약방의 감초니까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전연료조정 아닌 꿀뚝은 15고 아니요 전연료조정 아닌 전선은 15cm고 꿀뚝이나 전기전 접속기는 30cm 전기계량기 전기계 100cm 60cm 그리고 설치높이는 지면에서 1.6에서 2m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기로부터 2m 이상 이격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기하고는 그래서 얘는 잘 항상 외워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43페이지 소방설비부터는 여러분들 첫째 시간이 힘드니까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